제가 사실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돌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늦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난 그건 더 좋다고 봐 그죠?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건데? 제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이거 캐스팅 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점이 보아라서 싫으시다고 그건 권보아라 그래 아 그거 괜찮다 연기할 때는 좀 권보아라 그래 제가 그래서 되게 작은 역할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작은 데에 임팩트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근데 또 그럴 때는 보아라서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수였고 뭐 아이돌들은 쉽게 쉽게 배역을 따잖아 굉장히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역으로 보아라서 안 된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뭐 연기를 못해서 아니면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보아라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아데 보아라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보아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나도 사실 해드릴 게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많았었고 사실 이번에도 오디션 봐서 이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인 연기자고 처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보아가 연기한대 하면 가수 보아의 눈높이로 제가 얼마나 큰 연기하나 보자라는 시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하나하나 이리 이리 하지 마 그거는 과정 중에 하나지 그게 결과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드라마를 황금의 제국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영화, 많은 드라마 중에 그냥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보아가 지금 하는 드라마도 흘러가는 드라마나 영화 하나 중에 하나는 가고 있는 길을 그냥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서 편안해지라고 뭐 어때 그리고 보아가 하는 게 아니고 권보아가 하는 건데 가수 보아가 아니고 연기자 권보아가 한단 말이야 편안하게 본인이 편안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다 모자라 나도 연기 어떤 선배님한테 말씀드려도 다 모자라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보아가 보아를 믿고 가는 거야 권보아가 권보아를 믿고 가는 거야 그리고 빨리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후배들한테 정말 내가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가고 싶은 얘기는